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래 뭐라고? 이 새끼는 주둥아리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? 간다! 어? 어? 있다! 있다! 발견! 너 뭐하냐? 기절! 어디야? 어디야? 이쪽인가? 어디서 온거지? 잠깐 이거 종훈이가 운전하는거야? 응 끝났네 이제 저 친구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거였지 운전자가 그라는걸 공연하게 마지막으로 시켜보기 아이고 손님이 미끌어졌네 으아아아악 흥겨워 하아압 나의 어머니한테 양였나? 패드립 친구야?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저녁입니까 형 혼자 살지 않아요? 나 혼자 사는데? 형 엄마 아빠 없잖아 뭐야? 뭐야? 형 아버지 집에 알게? 어 당황스럽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그래 좀 좀 냅다 나도 좀 일본 가보고 싶다 일본이 아니라 그냥 어디든 빌어먹을 대한민국 밖으로 좀 놀러가고 싶다 북한은 어때? 북한은 상관없어 난 존나 이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다른 나라 공기 좀 맡아보자 진짜 북한 다 북한 북한 가세요 북한은 북한은 몇 번 있다고도 못 갈 것 같은데 아 오랜만에 위로가면 위로가면 내 영혼을 위로가자 흐흐흐흐흐흐흐흐 비 힠 위로가자 까지 내내 트랜이 간납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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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곤충 박에 얻지만 가본다 아 아 미안 나 그냥 갈게 아 미안 미안 그냥 갈게 여러분 아 앞에 한 명 형! 저기! 저기 있지! 아 진짜 못 맞춘다. 오케이! 컷! 아 씨! 나 5분동안 나가있을 거니까 5분동안 살아있어. 그리고.. 안 믿어? 그리고 거짓말같이. 아 죽었다. 오.. 어허허헣 생명체 범빌이 형 어디야? 뻑벌빌이 아 안돼! 내가 못게! 내가 못게! 제발! 아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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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게! 제발! 오케이 오케이! 어허허 정훈아 씨발이라고 하겠는데 아니 내가 얼마나 했다고 내가 코였잖아 너 2분 전에도 방금 너 등록척제하지 않으셨어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무룩 형 근데 정확하게 형 몇살이니 지금? 나? 나 진짜 아홉수 형? 어 나 아홉수인데 왜 어 형 아 그러지마! 벌써 형은 어젯이어누행 아 여야 친구가 없구나 현 빛드자 저런 씨바X에서 알쑤! 갈게 야 내려! 내려 내려 그래 그래 맞아 장악하는 건 순서가 없네 어 깜짝이야 누구야? 몰라요 제가 쓴 거긴 한데 방비인 거 아니야? 너 무슨 건 무슨 대화였지? 몰라요 내가 쓴 거 아닌가 제가 쓴 거긴 한데 몰라요 너 얼굴이 왜그래? 누구한테 맞았어? 계단에서 돌긴 했는데 몰라요 먹고 왔어? 배가 움직이긴 한데 몰라요 족발을 먹겠는데 모르겠어요 몰라요 내가 타려고 했는데 뭐요 뭐 아 그래 한 번 믿어보자 제발 제발 부탁이다 저울아 저울아? 음주운전이니? 아아아아아아악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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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바퀴 터뜨렸어 병신아 너 쏜 거 아니야? 너 쏜 거 아니야? 아 나 맞을 뻔했어 너 진짜 맞을 뻔한 거지 저기 자꾸 맞을 뻔한 거지 맞지도 않았는데 ㅋㅋㅋㅋ 내가 씹새끼기는 했잖아 몰라요 난 내가 서른살대는 생선이야구나 하하하핰 아 근데 씨XX70 서럽네 서른살 되려고 하니까 뭐가 서러워 든든한 동생들이잖아 응 서른살 으헤헤헤헤 으헤헤헤 13살 서른살 서른이라고 안들리는데 하하하하하하 다행이네 서른살 맞으면 안들리는데 actually 빠진 거아닌? 발음이 부족하니게 하니? 용원이 나가본 거 야 지금 파밍 중이야 파밍 중 아니야 할게 왜 아냐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럼 좀 더 돌려도 돼? ㅅㅂ 진영아 거기 서있어 어 조골아 나와 너 아까전에 나한테 뭐라했어 서른살되니까 안선다고? 형 형 형 형 아주 빳빳 아악 아아아악 재.. 재새끼야 잘했다 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나 저거 맞을 줄 몰랐는데 어 뭐야 어우 깜짝이야 아 진영아 지금이다 간다 기다려 아 뭐야 뭐야 모세가 죽인거야? 아니야 아니야 나 안 죽었어 아 나 지금 방금 존나 놀랐어 진짜 어우 몰랐는데 모세가 죽인거야? 맞지? 아 아니야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어 아 모세 왜그래 내꺼잖아 이건 뭘 내꺼야 먹어라 이 ㅆ 더찐게 야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못 죽이냐? 어헤헤 살려줘 그래도 기회를 한번만 더 En future 자 구상죽이요 구상 뿌린거 맞지? 먹기전에 죽일거같은거 뭐지? 이러하다가 레고를 밟았나? 뭐지? 이러하다가 뭘 밟은거 이러하다가 맛박으로 총알을 박았나? 뭐지? 아니야 아니야 나 일어나면서 총알에 박치기 한거같은데? 나 진짜 살고싶게 나 쏘지마 나 쏘지마 살고싶게 살고싶게 제가 살고싶어요 만나있지? 네? 나 결정하는 거 뭐지? larda